찐찡마 토미건 우승하면 3달러 받고 5달러 일단 토미건이 나와야죠 그 첫 보급 먹기 전에 토미건이 나오면 하고 안되면 보급 먹으러 갑니다 토미를 부정하고 보급을 탐하니 안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이...그 왜 알지... 죽음이다 마지막 통신 별로야? 토미건 나오지마라 보급 먹으러 갈거다 나오지 마라 보급 먹으러 갈거에요 나오지마라 나오지마라 아 А 아 아 아 Rand 아 앗! 야 저건 너무 심하잖아 아! 보급 아 보급 보급으로 가야돼 저거 바다에 떨어지겠는데 보급? 근데 이거 바로 안가면 보급 못먹을거 같은데 천천히 가면서 짤 파밍하면서 가죠? 지금 이거 파밍하러 들렸다 못가겠다 일자로 가면서 파밍할만한데 앞에 다시하도 있네 그 해우서같은거 쪼금쪼금 짤 파밍하면서 가야겠다 으이씨 너무 심한데? 보급 먹으러 가자! 보급 내꺼다! 보급 내꺼다! 보급 소리 뱅기 소리 아! 미친! 오는 뱅기야! 이거 떨어뜨리고 온거일텐데 비행기 루트 잘 보세요 S 정방으로 왔네 와 이거 여기 떨어뜨렸을수도 있겠다 그냥 센토로 쭉 들어갈게요 파밍하러 갑시다 못먹어 못먹어 이거 처음 떨어진거 같아요 처음 딱 나오는 그 지점에 떨어진거 같아요 이거 못먹으러 가 절대 못먹으러 가 죽어 가면 가면 털려있고 적만 많을거에요 보급은 없고 두번째 보급돌해야되니까 여기 파밍하러 가죠 구데기 저기 상구데기 털험 해야됨려 샵발 이게 뭐야 얘 죽을뻔했잖아 샵발 좀만 좋았으면 다음 보급돌입시다 연료통도 하나 챙겼고 차에너지도 많고 파밍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사람 파밍하고 보급 파밍 해야죠 보급소리 사운드 에어드랍 사운드 갑시다 보급형 여기 근처에 떨어트려주세요 그럼 제꺼거든요 야 좋아 너무 저집에 가까운데 저집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아 살짝 살짝 불안합니다 일단 산위에 갈게 산위로 이거 좀 오토바이도 왔어 이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많다. 이쪽 먼저 잡자. 얘가 내 위치를 아니까. 아직 간건가? 얘가 이 개네. 아 쬐자. 아 너무 많다. 보급 주겨내. 아. 품위를 부정하고 보급을 탐하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이. 그래 알지. 보급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부정을 탐하니. 죽지는 않았으면 됐지 뭐. 연료를 한번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안전한 데가 어디 있을까. 쏠걸? 누가? 안 쏴? 가야되네. 응. 안타기야. 가야되네. 아니. 점사라니? 아. 이 보급은 진짜 위험한데. 어이? 아! 아까 그 부분 보다 더 위험해요 그 의물이구나 아까 그 파란다시아네 아 여기 나무 너무 얇아서 싫어 아... 파란다시아 절로 갔거든요 어 파란다시아 너 뒤져 말 건드리면 안 됐어 저기 한명 더 있거든 보급먹으러 올라가 각진다 야 이 보급 저 보급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아 저기 첫번째 보급이구나 야...C...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 이건 진짜 저거 너무 위험해 저거 먹으러 가면 일단 차타이어 터지는건 백퍼고 일단 저집에 사람이 있는게 확인이 된 상태라서 보면 뭐 나중에 먹어도 되거든 굳이 지금 안먹더라도 야...미치... 저기 어그로 끌릴테니까 저집에 있네만 상대하면 돼요 뛰어가서 먹고 와도 될거 같은데 연막 안뿌리고 연막 뿌리면 어그로 끌리니까 저집에 두명 같은데 한명이 아니고 아까 담벼락에 여기 한명 보였고 여기 오른쪽에도 한명 보였거든 걔가 또 독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두번 본건지 저있다 체크 저놈 저놈 스카 들고있네 1주년 기념 짠적을 잘하잖아 음... 해안가로 돈다 어? 한명이 더 있네 뭐하냐? 지금이다 먹을게 별로 없는데 먹을게 별로 없는데 너무 뼈가 아픈데 먹을게 없는게 너무 뼈가 아픈데 먹는거까지 먹고 올거랬나 여기 공장 뒤에 한명 담벼락 꺼낸거 봤죠? 이쪽에 없으면 아 이쪽이 클리어해야 내가 뭐 앞으로 박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이쪽이 뭔가 뒤에 쓰읍 있을거 같애 다행이 진짜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쌌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4명이나 있는데 아무도 안쌌? 너무한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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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그냥 넘어졌죠? 팔각장 한 명이랑 이쪽 언덕에 한 명 있을 거 같은데? 영상 밑에 이 앞에 언덕 자리 잡네. 내가 조심하면 돼. 그냥 잡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dia야. 내 앞에 능선을 먹고 싶거든요 차 득을 올라와서 근데 그렇게 하면 저기 팔각정이 있는 내한테 강 나와가지고 뒤질거란 말이야 30초 남았으니까 적당히 합시다 내가 질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앞에 있는 데가 제일 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팔각정이 제일 불리하고 팔정이 넘어온건지 모르겠다 아 팔정 있네 지금 오네 오른쪽으로 둔다고? 미쳤어? 어이구 반대편에 있네요 둘 다 너무 좋아요 여기 아무도 없었네요 쥬쥬 아 쥬쥬 아 쥬쥬 크흐 크흐 어 터미를 부정하고 보급을 탐해서 이긴 보급 코인이 짱이야 0.16퍼 이판 적용되면 어 1900 한 30 몇 점 되겠다 0.0퍼 때까지 들어가겠네요 등수 뜨겠다 이 판 적용되면 등수 뜨겠다 이판 적용되면